양자학학에 대한 호기심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중첩이란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라면 적어도 슈레딩거 고양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슈레딩거 고양이는 양자학학적인 중첩 상태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20세기 초반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만든 비유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상자 속에 고양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독가스를 뿜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가스 자체가 양자학학적으로 거동하는 입자입니다. 따라서 이 독가스가 고양이에게 뿜어졌을 수도 있고 뿜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뿜어졌다면 고양이는 죽었을 것이고 뿜어지지 않았다면 고양이는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고양이의 생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고양이의 상태는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의 중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슈레딩거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은유입니다. 이미 지난 강의에서도 이 얘기했지만 중첩이란 현상 자체는 양자학학이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령 뉴턴의 고전역학, 맥스벨의 전자기학에도 중첩의 원리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첩 그 자체는 양자학학의 고유한 특징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던진 공의 포물선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물선 운동은 수평방향의 운동과 수직방향 운동의 중첩입니다. 또 원운동은 좌우로 하는 운동과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의 중첩입니다. 전자기파의 중첩 현상도 대단히 보편적입니다. 우리 주변 공간은 휴대전화 신호, 라디오 신호, GPS 신호, 그리고 가시광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파가 중첩되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학학에서 말하는 중첩이란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일단 양자학학은 파동함수로 써진다 이렇게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파동함수라는 어려운 단어 대신 상태라는 훨씬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름 짓기에 불과하니까요. 가령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있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즉 가만히 정지한 물체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뉴턴의 역학이었다면 답은 이럴 겁니다. 정지한 물체는 정지한 물체고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양자학학에서 주는 답은 이것보다 훨씬 기묘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정지는 오른쪽 더하기 왼쪽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무슨 뜻이냐? 양자학학적으로 정지한 상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태와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태의 중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흔히 말하는 상태는 정지한 상태 대신 고양이라는 단어를 바꿔놓고 오른쪽 대신 살아있는 고양이, 왼쪽 대신 죽어있는 고양이란 단어를 대체하면 됩니다. 결국 정지는 오른쪽 더하기 왼쪽이다라는 표현은 슈레딩거 고양이의 중첩된 상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양자학학적인 문법이 정말로 자연을 올바르게 기술하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진짜 실험 대신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자체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상자 속에 전자를 가만히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자의 한쪽 벽에다가 전구를 부착합니다. 전자가 만약에 이쪽 벽에 부딪히면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끔 만든 장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벽에는 아무런 장치도 붙이지 않습니다. 전자를 집어넣고 기다리면 신기하게도 벽에 붙은 장치에 불이 켜집니다. 즉, 가운데 있던 전자가 한쪽 벽으로 어느새 움직였다는 뜻이죠. 이 실험을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실험을 3번, 4번, 혹은 100번, 200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의 경우는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의 경우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결국 전자는 가만히 가운데 넣고 상자의 뚜껑을 닫았을 때 절반의 확률로 한쪽 벽을 향해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벽에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실험한 횟수의 절반 정도만 불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누가 이런 실험을 정말로 해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자학학이 맞다면 실험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고 실험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양자학학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그 중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를 상자 속에 잘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뉴턴 역학 같았으면 이렇게 상자 속으로 한번 들어간 전자는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자학학적인 입장은 그 거동이 매우 다릅니다. 왜 다르냐. 속도라는 양과 위치라는 양이 서로 켤레 관계에 있다라는 게 양자학학의 특징입니다. 무슨 뜻이냐. 한 쪽을 정확히 알면 다른 쪽은 그만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양자학학이 본래 그렇습니다. 결국 전자는 양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전자의 위치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자의 벽에 불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물속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이라고 비유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속에서 확산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 전체에 퍼집니다. 재미있게도 전자도 비슷한 거동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전자의 파동 함수도 시간에 지나면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원래 굉장히 작은 크기의 전자였던 것이 마치 오븐 속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오르나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자의 파동 함수는 부풀어 오르지만 전자 자체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전자의 파동 함수가 확산이 되면 그게 전자 자체가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양자역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정말로 전자가 부풀어 오르는 거라면 마치 빵을 조각 내듯이 전자도 여러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자가 조각조각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종류의 사고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상자를 조금 개조하겠습니다. 뚜껑에다가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중에 어떤 구멍에서 전자가 발견이 되면 그 구멍에 연결된 전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전자를 상자 속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닫자마자 전구들을 다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자를 넣은 지점 위에 뚫린 구멍에 불이 들어오겠죠. 실험을 아무리 반복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를 넣고 뚜껑을 닫고 바로 관측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관측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한가운데 구멍에서 불이 들어올 확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그 옆에 구멍 또는 그 옆에 구멍에서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구멍에서 100번 전자가 관측된다. 그러면 그 옆에 구멍에서는 10번, 그 옆에 구멍에서는 1번 이런 식으로 관측 횟수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뚜껑을 닫고 조금 더 오래 기다렸다가 실험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측되는 횟수가 가운데 구멍에서 4번, 그 옆에 구멍에서 2번, 그 옆에 구멍에서는 1번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전자가 상자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될 확률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전자의 파동 함수가 확산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부풀어오른 전자를 조각낼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만약에 정말로 전자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는 거라면 구멍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전자를 관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험을 하면 한 번에 전구 하나만 불이 들어옵니다. 전자의 파동 함수는 부풀지만 전자 자체는 부풀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최초 했던 사고 실험으로 한 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전자의 파동 함수가 계속 부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자의 벽을 건드릴 겁니다. 그럼 벽에 붙은 장치에 불이 들어오겠죠. 아까는 한쪽 벽에만 전구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양쪽 벽에 다 전구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제는 여러분도 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벽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재미있게도 비록 파동 함수는 양쪽 벽에 동시에 닿았겠지만 전구는 한 번에 하나씩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동시에 양쪽 벽에서 불이 들어오지 않느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본래 하나였던 전자가 두 개로 번식이 된 셈이죠. 그러나 하나의 전자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전자일 뿐이지 결코 두 개의 전자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런 동일한 실험을 반복해서 하고 그 결과를 평균을 내면 그러면 마치 전자가 모든 벽에 다 닿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아니, 겨우 그 정도 답밖에 못하냐고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재학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드린 겁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어느 쪽 벽에 불이 들어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